무승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티비 이제 굿이 다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앞서 얘기했죠? 굿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안 될 때가 제법 있었어요 5대 5라면 5대 5 호불호가 정확히 갈려요 그래서 이 굿도 형태가 다양해요 무조건 굿을 해서 덩덕궁 다는 아니듯이 그래서 비방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굿 말고도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하고 했었던 할머니들이 한 세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그거를 운 좋게도 잘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비방을 좀 많이 틀어요 비방은 각자 제자님들만의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구업과 구업으로 내려오고 무속에는 어느 책에 이거다 딱 나오는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발간도 하셨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예법을 통해서 경문책도 이렇게 또 이렇게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편히 읽을 수 있게끔 다 편한 책이다 보니까 그거는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쉽게 표현하면 북어 북어가 보면 모든 고사에 또 일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북어를 형태를 놓고 보면 북어만 해도 쓰이는 형태가 많죠 거기다가 대수대명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수대명을 잘해서 쳐내는 경우도 있고 또 다구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수대명을 근데 이제 저한테는 최고 잘 막히는 게 이 구근구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홉 번 돌려 맞고 아홉 번 돌려 해서 아홉 번을 싸는 그게 한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크게 큰일을 할 때 뭐 집 나갔던 아이들 그리고 또 사업이 정말 안 돌아갈 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이제 어디 시험을 볼 때 이런 거를 적절하게 쓰면 잘 되더라고요 북어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은 거지 왜냐하면 북어는 어느 국판이고 다 돌아요 그래서 대감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주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해지는 게 이제 북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그만 북어가 있는데 그거 이제 매기 형태로 삼제 이제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방법은 다양해요 그럼 사람에 맞게 이제 맞는 비방을 맺어주세요 그렇죠 각자 제자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본인의 나름의 이제 접신에서 이제 기독법에 상대방에 일해주는 거기에 원칙에 따르면은 제자님들 성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